뭐가요? 슈퍼마켓에서 뭔 일이 있었더라? 어떤 여자가요.. 자기 남친구 하러 갔.. 파라색 가문 오케이 왜 녹음을 덜 했네요? 마저 하고 가시고요 가기 전에 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최민희 통문장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왜요? 슈퍼마켓 뭐..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는 곳도 있겠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아임 레인 뭐? 아임 레인 아임 랭 뭐가 파라져 오케이 그래서 이대로 듣고 싶어? 누구 오케이 나 누구니? 네 소활루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소활루 아임 레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알 오케이 비동사 엠도 있고 알도 있고 비동사네요 오케이 여기서 아임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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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사람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니? 영어 표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 영어 표현 어 당血 아임 레인 아임 레인 아임 레인 링혔다 뭐지 아임 레인 아임AB 아임 레인 아임 vote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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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연히 틀리겠죠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있으셔도 있죠 자 선생님이 묻는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는데 내가 맨날 응 이거 안만기를 보았자 뭐냐라고 얘기 안하냐 데이 나 안만기를 봐서 뭔데 이거 데이 자 그럼 이거 어 어 더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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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들이 내 이름하고 얼굴은 안되지 네 어 그럼 여기 뭐 여기 읽어봐 이거 데이 너 데이 너 어 그럼 데이 너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 그들이 알고 있다를 그들이 알고 있니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어 데이 그사람들 방법 중에서 뭔데 비동사 아 비동사 비동사야 아니요 너누넨 이게 보이나봐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보이나봐 나는 안보이는데 아니요 너의 뜻이 뭔데 어떤지 너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 내가 알 알 어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다봐 묻는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뭐 어 내가 뭐 알고 있느니라는 어떤식이고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 필요한 그런거냐 이게 아니요 너 도대체 몇백번 해줘야되는건데 어 그들이 알고 있다 데이 노인데 그들이 알고 있니로 바꾸래 네 그럼 뭔데 What does she do 그래서 묻는말이 뭐냐고 What do all of the people know What do they know 만들면 되잖아 What do they know 원리는 네 데이 노 를 묻는말 만들고 싶대 Do they know 하면 된대 네 데이는 뭔데지 왔어 What do they know 아니 똑같은 얘기를 왜 몇백번씩 해줘야되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all of the people know What do all of the people know My name and the face 맨날 똑같은거에요 어 어 오케이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그 어 에이 에이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 에이 무슨 말은 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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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뭘 모르냐 영어 표현 오 What don't they know what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그래도 무엇을 모르니 영어 표현 What... What... 정답은 어떻게 했는데 What don't they know what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저거 처음 하는거야 게다가 내가 그거 거기에 써 다 보여줬어 뭐 해설할때도 대이돈노 뭐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이돈노 말스토리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이돈노 대이돈노 What they don't know? 라고 물어봤대?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라고 물어봤대요 네 아니 묻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대답이 They don't know my story 오늘 지금 제일 빡센 사람들 3명 모아놨네 어? 오케이 계속해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해갖고 오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이래 다 듣고 싶어? 왜 넌 몇 년 전에 왜 그 누구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몇 년 전에는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영어 표현 왜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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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았니? 내가 존경하지 않았니?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 제가 진짜 꼭 소리질러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내가 정신을 피한 게 하나 씨도 가 heter 아멘 또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그럼 똑같이 지우고 뭐 써도 돼 기카엣, 노후왕, 롯데웨이 에? 롯게웨이? 그러면 얘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오케이 그러면 영어 질문 아니면 뭐 우리말지마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나? 오케이, 영어 표현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더니 대답이 오케이, 좋아요 계속해서 네, 저는 빅스탈 오케이, 빅스탈 6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이제 너는 뭐니? 오케이, 영어 표현 어... 이제 너는 지금? 아니요 이제는 뭐니? 뭐? 너와 이즈랑 같이 있어? 네 아니요 그러면 아니 무슨 이즈야, 이즈는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뭐라고?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했더니 대답이 What are you now? 했더니 대답이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star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오케이 계속 근데 I don't care I don't care 오케이 I practice In my practice Today 오케이 오케이 I'm a big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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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안 돼? 아니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중이에요 뭐 무엇을 하나 하겠니? 이게 되겠죠 너 오늘 뭐하고 있는 중이야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야 응 영어 표현 응 응 응 응 응 응 그렇지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아 기동사 응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래요 오케이 잘했어요 응 문자비 문자비 빨리 와 문자비 저희도 재우도 나와 뭐? 안녕 뭐라고? 저 지금 저기 손잡이 지금 너 못해 좀 이따 해야 돼 안녕하세요 재우야 네 너 왜 준비를 제대로 알겠어